우리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. 아, 무슨 소리야, 갑자기? 아직 그 얘기 화난 거야? 이 문제가 아니야, 내 문제야. 내가 더 이상 널 못 믿겠어. 할 말 있어. 나 가볼게. 신나 비타볼까 해서 일부러 짐도 늦게 숨겨서 일어나고 힘든면 느리게 걸어서 나갔는데 어쩌면 다시 전화 올지 모르니까 힘들어. 근데 어떻게 한 번을 알잖아, 한 번을. 어떻게 해야 할지. 날씨가 안 좋고 엠.